자막 by aromas 자막 by aromas 잘가요 돈 내놔 아 나야? 아 미안 내가 여기 제대로 안 보고있어서 그랬구나 근데 여기 보고 있었으면 수면 날리는거니까 내가 죽었겠는데 어차피 와 잘한다 이형 또 왜 개한테 꼬자매부려 어 거리 못재는거 너무 아쉬운데 어 아니 기분이 나쁜데? 쪼금? 오오오오 살루스 잘했는데? 이거는 각 되게 잘 본거 같은데? 어 이름 인정이지 너무 잘했다 이런 미드도 풀리고 정글도 좀 풀렸는데? 너무 아프잖아 맛있다 쌍버프 조이 화날거 같은데? 조이 입장에선 되게 싫은 구도인데 이런 구도 자꾸 탈루한테 킬먹여주는 상대 정글이 헉! 바텀 대박 너이스 뭐야? 안 뺄거야? 살았다 싸일이 킬먹은 것도 좋은데? 나 어제 킬많이 먹었었어서 가자! 반대 출동! 와아 잠깐만 돈봐 보물사냥꾼 두개가 슝슝 들어오는데 어쩜 이리 맛있는지 와아 끝났어 끝났어 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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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래도 이득 짱많이 많아 근데 밑에 템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선공 보사의 힘인가 역시 어.. 큰일난 것 같기도? 상대팀이?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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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! 하아.. 내 막타 풀을 냈어 아이고 돈이 얼마야 이게 미니언까지 해가지고 한 600원 들어왔는데? 극딜도 역시 재밌네 정복자도 재밌지만은 설레 이 정도면 늦게 쳤다 나이스 우리팀 상대 미드 저거 누구더라? 프로인데? 크루저? 그 사람인가? 어어어어어 아파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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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 이거 타이밍 잘못 맞으면 Q 애매하게 따라가져서 이거 평타인데요 두 대 더 맞으면서 나와야되는데 아 평타 한대만 좀 맞아주지 아 이거 실수했네? 그냥 죽어져버렸는데 뭔가 생각처럼 안됐다 머릿속에 터리 실수했네 터리 실수했네 잡았다 어? 뭐야 저 형 왜 죽었어? 어 근데 잠깐만 코르키 3칸 채굽이 뭐야 큰일났는데? 결국 근본적으로는 코르키를 잡아야 게임이 풀릴 듯? 그 전까지는 아마 제가 몇 킬을 먹던 좀 답답한 상황이 반복될거라 아마도 오우 오우 아 저게? 어어어 아깝다 오우 한번 어떻게 잡을 기회가 없나 진짜 나 점점 계속 썩어만 가는거 같은데 코르키는 점점 괴물되가는 중이고 답답한데? 상황이 좀 음 그래도 이건 좀 좋다 이러면 독사 떴다 야스오 형이 은인이신데? 없다네 아 근데 이거 바루스 킬 맞았으면 저거 죽었으려나?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저거 AP 바루스 데미지가 아예 예상이 안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냥 툴을 그냥 쓰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와아 저게 뭔 킬이야 어 근데 잠깐만 이번에 잡으면 대박났다 이러면 이긴듯 피들 너무 좋다 이럴 때 어? 근데 왜 한 한 이 정도까지 컸으면은 이제는 좀 많이 편해졌죠? 음템도 잘 떴고 근데 이래도 진짜 무서운 게 바루스 궁맞으면 원콤 날 것 같은데 와..잠깐만 와 이거 스택 쌓인 상태로 팡 하고 터졌으면 죽었어 이유나? 너무 아파 바루스 아 그냥 딩거 잡을 걸 아 그냥 딩거 잡을 걸 피해야 이긴다는 게 마음이 아프네 맞았으면 또 내가 죽었잖아 이거 아 죽었다 아 진짜 개 짜증난다 바루스 저 친구랑은 밤에 끌자락 뜨기 전까지 그냥 눈도 마주치기 말아야겠다 이제 그냥 궁큐에 1800 탄 거네 그 의자 아 아 아 너무 빨리는데 이렇게 한테 아 아 아 찰가풍이 또 좋긴 하네 독사가 있어도 딜이 조금 비네 안 빨리는 게 중요해요 호르케라서 안녕 나 가볼게 미안 와 근데 이렇게 가도 템이 그냥 말이 안 되는데 물건 100 넘는데 여기다 세레다까지 들어가면은 퍼센트로 깎은 다음에 그 뒤에 100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6톤 날보다 이게 이런 상황 더 쎄려나? 방울력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아 피드령이랑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거? 어 가지마 아니면 잘 봤나? 끝났나? 안 끝난다 이렇게 끝나? 너무 아쉽게 끝났는데? 내가 너무 못했어 초반에 내가 잘했으면 이겼어 아피 아피